032-6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소프트센입니다. 소프트센, 은, 은 동산은 1988년 4월 11일 설립되었으며, 1997년 7월 18일 발행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주권 상장 법인임 사업 부문은 서버 슬래시 스토리지, 프로세서 등 재반 인프라, 솔루션 및 유지 보수 서비스를 공급하는 ICT 사업부와 솔루션 공급, EAT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략 사업 부문으로 구분됨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각종 S-W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때 공급하는 장비는 당사가 직접 제조하지 않음. 기업 개요 대시 1988년 4월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7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솔루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터와 정보보안 및 사물인터넷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하고 있음 대시 중국 소재의 10클라우드 국제과기, 소프트센 심천정보과학기술, 참원서덕마 방정보기술, 소프트센 강소정보과학기술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IT 인프라 부문의 국내 공급 감소와 자회사 참원서덕마 방정보기술의 모바일 서비스 수주 부진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축소 대시 급여, 경상연구개발비 증가 등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구조 개선되며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상승, 파생상품평가 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폴더블폰 시장 확대에 따른 유티지의 수요 증가와 엑스레이 검사 장비의 매출 본격화 등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외형 회복 일부 가능할 듯 2022년 11월 29일 기준, 장마감, 소프트센의 시가 총액은 57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소프트센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213위입니다. 소프트센의 상장 주식수는 3824만 7700세주입니다. 소프트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소프트센의 퍼은 3.8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9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8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1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22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6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9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89배, 169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억원, 44억원, 20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4억원, 9억원, 158억원입니다. 소프트센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8번지 24%이고 유보율은 194.3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3.39이며 전일 대비해서 25.1이 더하기 1.0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7.54이며 전일 대비해서 9.64 더하기 1.3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센의 2022년 11월 2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1505원보다 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1532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센의 총가는 1510원이며 주가가 소프트센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센의 총가는 1510원이며 주가가 소프트센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소프트센은 거래량 199,99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99,0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만 2,216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2만 6,450주 삼성에서 1만 9,956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5,733주 한국증권에서 1만 98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만 9,550주 삼성에서 3만 4,340세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2만 6,72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420세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8,58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6만 5,78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64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소프트센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4만 6,888주 7,887주 하시길 바랍니다.